이 모든 게 꿈이라면 아픔도 없는 편이 나았을 텐데 이곳 여신의 세계, 그녀의 의지를 이은 드래곤들 그리고 우리 고대인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도 몰라요 이 어두운 꿈처럼 멸망은 준비되고 있어요 아득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이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? 왜? 그딴 의문 따위 인간들이나 가지는 거겠지 케이어스를 깨우는 인간들 성욕에 가르는 인간들 모노리스를 노리는 인간들 인간들 그리고 어리석은 고대인들 이 세계는 쉴 새 없이 막아야 하는 운명을 내게 가져왔어 그리고 막았지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이 이 세계의 숙명이라면 이 세계를 지키는 것은 그 숙명을 거부하는 것 즉, 여신의 의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은 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녀를 대신한 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미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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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